더 모르겠습니다. 끝! 네! 안녕하세요. 다시 한 번 더 볼게요. 네, 다시 한 번 더 볼게요. 게다가... 죄송합니다, 진짜. 죄송해요. 제가 보셨습니다. 아, 큰일 났다, 진짜. 아, 제가 밑에서... 모르겠습니다. 아, 왜 한 번. 네, 컷이요.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. 네, 컷이요. 네, 컷이요. 네, 컷이요. 어떻게 해요? 날라, 날라, 이러라. 근데... 금방 전화를 뵙지 못한다. 그땐 너도 내 마음을 알게 되겠지. 또 다른 진실도 밝히셔야 할 겁니다. 아무것도 못하십니다. 아, 둘 다... 갑자기 사라졌어. 네, 돌릴게요. 그대가 너무 아름다워. 어머나. 네. 알겠습니다. 너무 같다. 하나 더 없는데? 거짓말. 아, 맞아. 상주야. 상주야. 왜? 상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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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그쪽한테 관심이 없댔어? 중전마마의 호의가 진실대로 신경하세요. 시면. 넷. 좀! 아니, 신기해. 이러나! 오케이. 오케이. 으아아아아악. 오오아악! 쭉! 이렇게 쳐주는 도미노가 될거니까. 이야, 다 되면. 와아 박수. 그런 느낌이야. 매니저입니다. 아니, 제발 이렇게 못했네. 아... 죄송합니다. 기합 한 번 더. 그렇게. 오케이 F Fleisch 죽인다 바보 바보 내가 필요체 지금 drawn다 힘들다 안 되겠다 올라가 physics pare 올라간다 컷 오케이 아... 여기서 가장 가죽해서 사과를 훑어보세요! 그리고 좀 잊지 못하고! 근데 사이에서 불려보고... 근데 사이에서 불려... 이럴 때... 도착! 아참! 이벤트가 왔는데? 너 배영 안 해도 좀... 그가 1분... 감사합니다.